검증되지 않은 의혹들로 사회적 논란이 커지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. 추미애 장관이 내는 궤들이 점점 죽어가는 궤를 내는 것 같습니다. 추미애 장관과 관련한 무차별적 폭로, 검증되지 않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. 검증되지 않은 의혹들로 사회적 논란이 커지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. 공평무사한 수사로 진실을 밝히면 될 일입니다. 검찰은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 한 점 의혹이 없도록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서 그 결과를 있는 그대로 발표해 주기를 바랍니다. 적반하장도 유분수지, 추미애 장관 아들의 문제점들을 이야기했던 지원단장 대령과 이를 녹취록을 그대로 보도한 SBS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고 합니다. 먼저 묻겠습니다. 이 두 곳을 고발하기 전에 왜 복귀하지 않았고 대위가 와서 휴가 처리, 병가 처리해놨다고 이야기했고 전화하니 집에서 있다고 했다는 그 말에 전화조차 한 일이 없고 거짓말이라고 한 병장은 왜 같이 고발하지 않는 겁니까? 거기는 자신이 없는 겁니까? 추미애 장관 지금까지 아들 병가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부인해왔습니다. 그러면 민원을 제기했다는 국방부 문건에 등장하는 부모님은 또 누굽니까? 이 서유병의 다른 부모가 또 있는 것입니까? 추 장관이 말한 소설이 바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. 소설의 입증 책임은 추 장관에게 있습니다.